네 그럼 이제 개장시험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장금 제가 선물을 확인하고 있는데 S&P500이 지금 조금 하락폭이 깊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0.56% 빠지고요 다우드 역시 0.41%가 빠지고 나스닥 0.74%가 빠지는 건데 일단은 파월의 연설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와 멘트 관련해서 지수가 빠지는 걸로 보이니까요 나중에 결과 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애플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중국은 가격을 동결했는데 쭉 보시면 영국이요 영국 보시면 지금 가격 올린 폭이 이게 한 13% 정도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도 역시 호주 얼마 안 됩니다 2, 3% 올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제가 뭐냐면 일본인데 일본만 지금 약 20%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역시 이 애플도 역시 뭔가 좀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데 상대국의 통화가 약세해 보이는 나라에다가 조금 더 가격 이상을 더 많이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일본 역시 올렸다고 그러면 한국도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지금 가격 정체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아이폰 14가 기본형이 799달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비싼 부분 14 프로 맥스가 1099달러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똑같이 책자에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일단 미국하고 중국만 동결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기사 확인해 볼 건데 여러분 제가 매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최근에 테슬라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인프레스 갑쪽 법안에 상당 수혜주로 분류가 되다 보니까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게 있는데 같이 보시면요 역시 똑같은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게 뭐냐면 쭉 내려보시게 되면 이 테슬라는요 뭐라고 지칭하고 있냐면요 쭉 내려보시면 클리어 리더라 아주 명확한 리더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고 칭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목표 주가를 같이 보시면요 무려 801달러입니다 현재 구간은 얼마입니까? 체포구님 한 300불 아래에 거래되고 있죠 아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게 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190% 업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대 극찬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 다음 리비아는요 포텐셜 리더 약간 잠재 능력이 있는 그런 기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전기차를 축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투자한다 그러면요 체계 전기차가 워낙 핫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관리한 기업을 잘 보시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아는 아직까지 멀어 보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요 만약에 투자한다고 그러면 테슬라하고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 얘기했던 GM 정도 보면 어떨까라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사 보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기사를 살펴보고 제 준비하셔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기사를 보시게 되면 지금 게임스타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게임스탑은요 주가가 9.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실적 완전히 엉망이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손실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왜 올라가냐면 상당히 저는 전략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거래소라고 하고 있는 FTX하고 또 다른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걸 흘려가면서 주가가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는 뭐로 움직인다? 실제로 실적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역시 잠깐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빠질 거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게임스타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딱 타임을 잘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또 호세성 기사를 내리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머리카 이글 아웃피터스라고 하는 의료업체가 있는데 여러분들 의료업체가 잘 될까요? 지금? 되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의료업체는요 지금 재고가 많이 쌓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뭔가 계속적인 할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할인 들어가게 되면 이런 기업들의 매출이 깎이겠죠 그래서 지금 의료업체가 상당히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니까 간단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14.5%가 빠지는 구간인 거 설명드립니다 전망까지 내린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약간 나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뷔 버스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심볼이 플레이입니다 플레이 상당히 좀 상징적인 플레이라고 하는 심볼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한번 제가 이 기업이 뭐하는 기업인지 한번 사진을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이런 거 빼도 있고요 빼도 있고 여기서 빼도 마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스포츠 경기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응원도 할 수 있고 여기 오시게 되면 먹고 마시고 놀고 가는 걸 모두 한 곳에 살 수 있는 약간의 복합 레저 매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보기에 굉장히 좋은 매장이네요 여기서 응원도 하고 그 다음에 한쪽에 당구도 치고 이런 걸로 나오고 있는데 하여간 여기 오게 되면 여러분들 먹고 마시고 거의 관람까지 끝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넘어가면 좋은데 안 넘어갑니다 이거 넘어가는 건데 그림이 안 넘어가는데요 옆에 보시게 되면 여기 뭐 당구장도 있고 옆에 보게 되면 또 볼리장도 있고 같이 모여있는 그런 복합 매장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기업들이 언제가 되면 많이 사람들이 올까요? 팬데믹이 끝나갈 때 오겠죠 그래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기업실적을 보시게 되면 다시 본문으로 와갖고 보시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는 바람에 주가가 3.5%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만약 팬데믹이 끝난다고 그러면 아마 제가 알고 있는 데이브 앤 버스트에 사람이 꽤 몰릴 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리오픈 수혜제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도 역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니까요 역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한 개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오늘 주제는 세 가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꾸로 원화 강세가 언제쯤 들어올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골드박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닌 세 가지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지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바닥 지구가 나와주고 있는 어떤 지구가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목표한 게 10시 31분에 방송을 끝내는 거였거든요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좀 안 될 것 같아서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게 되니까 같이 빨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올라갔던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달러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어제 110이었거든요 오늘 109까지 좀 떨어지면서 뭔가 달러 강세된 부분이 약간 약화되면서 쭉 장기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G10 국가에 대한 달러 대비 통화를 보시면 좋은데요 미국 혼자서 나홀로 약 19%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에 그 다음에 캐럿달러가 4% 마이너스고요 스위스 프랑이 7% 마이너스 호주가 9% 마이너스 노르웨이가 13% 마이너스 쭉 나와주고 있는데 일본에나가 가장 많이 빠진 그런 모습입니다 23%가 빠져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 맥국에서 애플 아이폰이 올렸다고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국가의 통화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미국 달러가 강해지게 되면 좋아하는 국가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그거 아십니까 최근에 여러 국가 중에서 사우디하고 브라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 원자재 국가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지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은 여기 뺐습니다만 얼마나 지금 절하가 됐을까요 한국은 절하 속도가 뭐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원화가 연초 환율이 1200원에서 지금 1380원으로 80원이니까 17% 15% 18 후반대에 절하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 중간으로 들어오고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 여러 국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한데 문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가 이거죠 여러분도 아시고 있는 유로는요 2002년 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다 26만이 최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일본 에나는요 1998년에 가장 큰 폭의 하락이기 때문에 24년 만에 가장 큰 폭이 떨어졌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최근에 에나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에나가 144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상대에 악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다 보니까 어려워지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빠르게 이게 좀 올라오지 않으면 전세계 글로버전시가 안좋아질 거로 보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주의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보이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9월달 금리 이상 75배팅하고 있고요 11월달 50bp 12월달 25bp 한 다음에 내년 1월달에 금리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도적으로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다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겠죠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딱 보시면 캐나다가 다섯 번째 금리 이상이 있는데 이번에 0.75% 올린 다음에 3.25%를 찍었고요 폴란드가 11번째 금리 이상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11번째 엄청난 금리 이상이 있는데 이번에 0.25% 올리면서 6.75%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고 있는 금리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기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볼 때 금리 이상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이제 뭔가 물가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올릴 걸로 보이니까 이렇게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표가 요거인데요 지금 원화에 대한 원화에 대한 전망치가 나왔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공통된 부분은 뭐냐면요 보시면 2022년 4분기에 가장 높은 분을 찍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은행 그 아이비가 제시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DBS는 1390원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잠깐 안 보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비는 1350원을 잡고 있다가 언제부터 빠지냐면요 내년 1분기부터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당장 올해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내년부터 좀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혹시 원화에 대한 강세를 조금 점차하시는 분들은 내년 상반기를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미국치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은데 당장 미국치 투자하시는 분들까지 뭔가 달러 강세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미루거나 이런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뭔가 좀 원화 강세 점차이신 분들은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여러 가지 아이비의 의견은 올해까지는 올라가고 내년부터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원화 강세는 내년부터 나온다고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반도체가 바닥을 찍었다는 증오를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이 표가 뭐냐면요 반도체 반도장비 업체에 대한 공매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보여주는 건데 지금 10년 동안에 가장 큰 폭이 얼마였냐면 2%거든요 공매도 비중이 현재 2% 넘어가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그 다음에 커버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공매도 비중을 보게 되면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공매도 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반도체가 겨울에 오기 때문에 친 거기 때문에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게 계속 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치었던 공매도 수준을 보게 되면 많이 쳤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쇼커버린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바닥을 찍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첫 번째 증오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장비 업체나 반도체에다가 공매도 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반 기업들은 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자 인피니언 독일의 반도체 업체인데요 보시면 포워드 PR이 정확히 12배로 보여준다 12배 이게 은행주가 아니거든요 은행주가 아닌데 12배로 보여준다 상당히 의아한 건데 그만큼 많이 빠져있다 10년 만에 가장 최저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사실 대표적인 기업 설명드린 건데요 대부분 다 반도체 기업이 상당히 퍼가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글쎄요 12배 이상 빠지기가 어렵다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린 공모에다가 고점이 와있고 그 다음에 퍼가 좀 내려간다고 봤을 때 거의 바닥에 와있기 때문에 지금 서서히 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거의 바닥이 아닌가 설명드린 거니까 더 이상 반도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조금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장을 준비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사가 또 나오는데 골드막사스가 지금 바닥이 아닌 세 가지 들었는데 한번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장화 문장인데 여러분들 최대한 편하게 제가 정리한 거니까 빠르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을 좀 보고 할까요 아니면 종을 한번 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추석 연휴가 오늘 또 장이 심상치 않으니까 좀 평화롭게 넘어가라는 의미에서 좀 잔잔한 종으로 가겠습니다 잔잔하게 쳤습니다 잔잔한 종입니다 조용한 종을 쳤습니다 조용한 종 웃긴 말이네요 좀 신중하게 신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9월 8일 장 출발 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S&P500 0.7% 마이너스고요 좀 다시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다오가 0.62% 마이너스 나스닥이 0.96% 마이너스로 모든 지수가 하락 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매파적 발언 자체가 지금 처음 한 게 아닌데 아직까지 장이 좀 빠집니다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니면 어제 올라온 거에 대한 또 반대 매매가 나오는 걸 보이는 거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500에 대한 맵을 확인해 보고 다시 한번 기사를 볼 건데요 간단히 보게 된 맵은요 어제 올라왔던 것만큼은 아닙니다만 뭐 엔비다 1% 하락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 대략 1% 안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일단 조정을 받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빠졌던 에너지 관련이 올라간다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보였던 좋은 기사가 테슬라 역시 1%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오늘 그 기사에 대한 약발이 안 먹힌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요 AMD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AMD 오늘 호평하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 AMD로 나와있는 거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아까 못 본 기사 마저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이 얘기하고 있는 바닥이 아닌 기사 바닥이 아닌 이유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지금 물가 정점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죠 물가 정점이 심지어 9월 13일에 나온다 해도 9월달은 보고 되겠냐 10월달에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올라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의심이 강해지고 있다는 건데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아까 보여드린 유가가 상당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지금 미국의 전략 비축이 혹시 아십니까? 비축이? 양은 아십니까? 혹시 최평은님? 수치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는데 가장 높았을 때가 7억 배로였어요 근데 지금 4.5억 배로까지 빠지면서 거의 20년 만에 가장 저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럼 또다시 채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썼던 유가를 다시 한번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다시 유가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이번에 정점을 찍었다 해도 겨울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충분히 의심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를 그런 이유로 잡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멀티풀에 대한 추가 조정 가능 어떤 거냐면 물가가 다시 한번 정점을 찍지 않았다고 그러면 역시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멀티풀에 대한 조정이 나오겠죠 멀티풀이 지금 과거의 20배였다고 그러면 지금 얼마 줍니까? 어제 우리 채평은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17배 정도? 네 16평률값 17.7배 정도 근데 만약에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고 그러면 15배까지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조정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제 성장에 대한 의심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파월과 옐렌과 바이든이 경기 침체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강한 고용지표거든요 근데 이들은요 골드막서스는 경제 성장이 나빠지기 때문에 고용지표까지 빠질 수 있다는 걸 의심하면서 두려움이 떨고 있는데 이게 겨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보통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한 8개월까지는 좋아지다가 침체가 오면서 이제 고용지표가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겨울까지 지켜보자는 의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보시면서 아직까지 바닥이 아니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진짜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요 골드만에다가 메일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 가능하니까 같이 봤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정리를 끝내고 다시 한번 지수 확인해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보여드린 지수에서 거의 뭐 변동이 없는데 조금 더 빠집니다 그래서 SMF의 0.87% 다우가 0.82% 나스닥이 1.03%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파월에 대한 기사가 안 나와주고 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파월 얘기보다는요 지금 막 나온 기사를 보게 되면 다우가 200포인트가 빠지고 있는데 역시 금리가 올라가면서 빠진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파월의 멘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떤 건지 잘 보겠습니다만 파월이 얘기하기 때문에 빠지는 건지 어떤 무선 얘기할까 봐 빠지는 건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지금 역시 장을 빠트리는 요인은 금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연준이 같이 동의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역시 가파르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9월달 9월 20일날 금리 이상 75P는 확정리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으네요 네 뉴스 감사드리고요 오늘 파월 연준 의장 코멘트가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시장 영향을 좀 받는 건 맞는 것 같고요 이제 많은 분들 코멘트 공유해 주신 게 폴볼커의 냄새가 난다 폴볼커의 코멘트가 나온다는 게 시장을 좀 긴장시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일단 연준의 하반기 금리 인상 정책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정책에 따른 조정폭이 아주 크진 않을 것 같으니까요 시장은 좀 출렁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너무 크게 불안해하시기보다는 또 다행히 다음 주 전에는 휴장이니까 미국장을 열리긴 하지만 너무 연휴 기간까지 불안해 떠실 필요까지 없지 않을까라는 게 좀 조심스럽게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가 있어서 내일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명절이 시작됐는데 제가 오늘 퇴근할 때 직원분들이 저한테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연휴 시작했는데 너 방송하고 좀 부담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 많이 와주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딱 왔는데 오늘 6천분이 넘는 분들 역시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고 계시거든요 6천분입니까? 네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말씀드리면 잊지 못할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다들 아시는 분이 에오막좌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라는 댓글을 남기시는 분인데 아 그분 있죠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라는 코멘트를 항상 남겨주실 별명이 에오막좌이신데 제가 작년 2021년 연주에 왔을 때부터 그분이 계셨어요 근데 처음에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라 계속 반복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분은 댓글을 다는 게 아니라 매크로일 거다라고 의심을 하셨는데 그분이 제가 마지막 방송하던 날 애플 오늘이 막차입니다라는 댓글을 최파고늘이 막차입니다라는 코멘트를 바꿔줘서 제가 굉장히 감동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에오막좌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이 원래는 아이디가 마크2님이었어요 마크2셨죠 아마 근데 오늘 보니까 아이디도 마크에서 에오막으로 바뀌셨더라고요 아이디 자체를 에오막으로 바꾸셨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저는 참 구독자분들과 저희가 소통하고 또 구독자분들과 구독자분들과 서로 소통하는 게 너무 따뜻하다 역시 우리 글로벌라이브는 저희 구독자분들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어서 잔잔한 좀 감동이 있었고요 오늘도 사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남아주신 분들 보니까 댓글 하나하나 제가 다 보는데 이게 마음에 와닿는 댓글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또 항상 큰 응원 보내주신 저희 도쿄큰누님 실버헨트님 오늘도 와주셨는데 멀리 일본에서나마 저희 명절 음식 명절 음식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절 즐겁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요 오늘 이지님은 못 오신 것 같던데 이지님께도 명절 안부 전하고 오늘 와 계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슬레이님, 헐크호건님, 에오막님, 아이티 갤러리님, 최승연님, 슈팅수단님 모두 다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 아시는 분인가 보네요 다들 반가운 분들이죠 저희 구독자분들 너무 즐거운 명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약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에 진행을 맡고 나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댓글도 보면서 근데 양해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계속 화면을 봅니다 기사가 뭐가 올라왔는지 보려고 해서 이 준비했던 자료를 갖고 왔던 거에 비하면 지금은 이제 라이브로 전해드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댓글보다는 화면을 많이 봐갖고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거든요 이런 글을 본 다음에 질문에 답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계속 눈을 띄지 않고 계속 기사를 보고 있는데 파월의 기사가 아직 안 보입니다 댓글 통해서 혹시나 질문해 주실 분들 있으시면 그런 것들은 제가 봐서 중요한 것들은 제가 또 부정하게 전달해서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님 욜로에 걸린 자들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요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더 힐링된 밝은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화요일 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판매하는 장으로 오르고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물러나야 돼요 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 우리는 펀더맨에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해요 아파트 사고 재산 올라오고 그게 다 내덕인 줄 알잖아 근데 중앙은행 벽이라고 거기서 내쉬어 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려 들어가지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